그런데 이 차승원 씨가 남다른 아내 사랑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이런 얘기 있죠? 네,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지난 2014년이었습니다. 차승원 씨 가족에게 정말 잊지 못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아픈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일남일녀를 키우고 있던 이 차승원 씨 가족에게 그리고 특히 차승원 씨에게 이 아들의 친부 소송이 시작이 된 겁니다. 친부 소송이면은 차승원 씨의 아들이 친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사실 차승원 씨의 아드님 찬호아 씨가 친자가 아니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있고 그런데 왜 그랬냐면 아니 그럼 뭐 저렇게 잘생기고 잘나가는 모델 배우가 20살 되자마자 애를 낳은 거야? 이런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어머나 사진 한 장을 차승원 씨가 공개하는데 너무 닮았어요? 하다 보니까 에이 아니네 친아들이네 누가 봐도 친아들이야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비밀. 차승원 씨가 지켜주고 싶었던 비밀이 2014년 친부의 명예훼손 소송으로 인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들 찬호아 군은 친부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들인 찬호아 씨 역시 나의 아빠는 차승원이다 라고 26년 동안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도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차승원 씨가 사실은 이 소송만큼은 정말 맞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실 찬호아 씨의 이 친부가 고소장을 제출을 하면서 1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차승원 씨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게 뭐 밖에 알려지고 아들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막 밖에 알려지는 것보다는 그냥 1억 원을 주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장인어른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그냥 1억 주고 말래요. 조용히 끝내고 싶어요. 라고 아주 절절한 부성애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결국 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뭐랄까요? 좀 마음의 고생을 꽤 많이 한 사건으로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친부라는 분은 무슨 근거로 명예훼손? 명예훼손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약간 교계가 갸웃하기는 하는데요. 친부가 명예훼손이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차승원을 만나서 20살이 되던 1989년도에 결혼을 하고 찬호아를 낳았다. 이 부분이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일단 친부처럼 차승원이 보이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내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차승원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1992년도에 내가 결혼을 했고 노아 같은 경우는 아내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다.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노아를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노아는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내 아들이다. 정말 내 아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소송을 건 친부가 취하를 했어요. 명예훼손이라면 사실 이게 허위 사실이냐 사실 적시냐 그리고 이게 무엇을 명예훼손을 했냐 굉장히 정확한 사실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었고 오히려 차승원 씨의 고백으로 이 여론이 정말 옹호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목적과 다르게 되니까 아무래도 얻을 게 전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도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